2주 1회 와 2주 1회였습니다. 빌보드 2주 1회의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. 정말로 정말로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. 와우. 저거 멋있는데? 2주 1회들? 야 오빠. 어? 뭐야 이게 진짜 진짜라고? 저는 차트 보기 전까지 안 믿습니다. 캡쳐. 나에게 캡쳐를. 맞아. 내가 100점 차이면 10씩 올라. 응. 너무 설레마 치면 안 돼. 아니 뭐 이래? 마지막? 나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. 시작하면서 여기가 찬지. 아니 아니야. 끝날 때 난 좀 퍼져 있는 게 낫다니까. 저희 지금 이렇게. 저희 여기 스피드의 소액이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. 나 사랑. 그래도 뭐 해봐요. 경혜로브가 일정전에서 뭔가를 찍는 건 초초라고 하네요. 지금 이쪽 경혜가 반대편에 계신 분들. 큰일 났습니다. 서울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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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코는 아니고 경복 코? 시룩 같은 밤 들소. 뭐야 이거 뭐야. 귀신 이거 남장 특집. 이거. 와아아. 하하하. 하하하하. 으아. 으아. 아. 쌈아. 쌀기름 같은 밤 들소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바다 소녀니는. 그러면 소음에 유의해 주시고요. 조용자님.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또 한 번 저희가 뭔가 안내본 일을 경복궁에서 공연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처음이라고 해요, 근접선이나 경회를 이렇게 빌려서 공연을 하게 해주시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여기에 한 번 와봤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행사할 때 한 번 왔어요 아 진짜요? 사실 우리나라 진짜 예쁘거든요 경복궁은 또 짱이잖아요 그중에서 다이너마이트랑 또 뭐냐, 뭐죠? 블랙스완 녹화를 해야 되니까 저희 앞으로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! 하나 둘 셋 안녕! 독특랑은 좀 다양해요